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CBT 보건문제 후반기 때 출제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 고청 건물의 급수 방법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급수 조닝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수 조닝 방식, 급수 조닝 방식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급수 조닝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청별식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조합 펌프식이다. 조합 펌프식이다 라고 하면 압력 조절 펌프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계식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해답은 우리가 4번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별식, 조합 펌프식, 그 다음에 중계식 이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죠? 고청 건물의 급수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고청 건물의 급수법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주어져 있는 것이 이게 청별식입니다. 청별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12청, 그죠? 12청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죠? 12청까지 펌프 한 대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물땡거, 여기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물땡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있는 수조를 펌프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중간에 12청에 설치되어 있는 여기 펌프에다가 물을 이렇게 공급을 시켜주겠죠. 공급을 시켜주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압력차를 이용을 해서 각 건축물에 각 층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 이 같은 방법을 우리가 청별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죠? 18청에다가 여기다가 수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시켜주는 각 층별로 이렇게 공급을 시켜주는 그 같은 경우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 층에 그죠? 꼭대기 층에 우리가 고가수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가수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고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고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펌프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수조에다가 물을 공급을 시켜줍니다. 그죠? 원리는 똑같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각 층별로 우리가 급수를 해주는 그 같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개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수조에 뭡니까? 12청에 수조를 이렇게 설치해서 펌프 한 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펌프를 한 대 더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청에 땡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9청에다 이렇게 공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펌프를 19청에서 우리가 제일 꼭대기청으로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공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각 층별로 이렇게 급수를 시켜주는 그 같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층별로 이렇게 물을 공급을 시켜주는 그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중개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펌프로 밀어주고 다시 펌프로 밀어주고 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중개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입니다. 그죠? 앞부분에서 보았던 조합펌프식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죠? 조합펌프식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조합펌프식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압력을 조절하는 펌프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펌프 한 대로 쓰는 13층까지 그죠? 13층이라든지 12층이라든지 그죠? 14층이라든지 13층이라든지 12층에 그죠? 펌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급수를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 층별로 이렇게 17층, 18층, 19층, 20층까지 우리가 공급을 시켜줄 수 있는 펌프 그 다음에 꼭대기 층으로 이렇게 펌프를 공급시켜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펌프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양정이 가장 낮기 때문에 고양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펌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공급을 시켜주게 되겠다. 그러면 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고양정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펌프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조합펌프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합펌프식이다. 그래서 압력을 조절하는 펌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급수방법에서는 고청 건축물의 급수방법에서는 청별식이 나와 있고 중계식이 나와 있고 조합펌프식이 나와 있다. 청중을 조절한다. 청별, 중계식, 조합펌프식 이렇게 청중을 조절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열교환교의 종류 중에서 판, 그죠? 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PLATE, 플레이트. 자, 여기에서 플레이트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뭐다 말입니까? 판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파일형하고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판형, 판형 열교환기가 되겠고. 자, 셀, 앤드, 튜브. 튜브라고 하는 것은, 그죠? 셀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앤드를 가리킵니다. 앤드. 앤드. 그렇죠? 셀하고 튜브. 셀이라고 하면 우리가 뭡니까? 통의 통을 우리가 셀이라고 하죠. 그죠? 셀 속에 우리가 튜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튜브를 우리가 다른 말로 튜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튜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튜버식 열교환기. 그죠? 튜버식 열교환기. 이것은 우리가 판형이 아니라 관형이 되겠다. 관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관형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시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椅子 fog에 불만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